어제 저녁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명도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의 불이 나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관계자가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서진건설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계약금 48억 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광주시와 사업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 당시 시위 진압을 하다 숨진 한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해 당사자인 버스 운전사 배모 씨가 참석해 사죄했고 유족들은 배 씨의 사과를 받고 용서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은 금남로에서 시위대에 전남도청 진압을 저지하던 작정을 하던 중 시위대 차량에 치여 4명이 숨지고 일교명이 다쳤습니다. 2020년 5월 20일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은 금남로에서 시위대에 전남도청 진압을 저지하던 중 시위대 차량에 치여 2명을 지키신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과 소속의 경찰들은 고소에 대해 선거하니 Q&A는 지아가 3명을 지키신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과 소속의 경찰들과 소속의 경찰들은 대상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